영화 어땠어? 재미있는데? 너는? 나도 재미있었어 그럼 이제 뭐하지? 저녁 먹을래? 저녁? 저녁 먹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? 그럼 우리 저기 가서 게임할래? 게임? 왜? 오랜만에 재미있을 것 같은데 싫어? 그래 그럼 그럼 먼저 가서 뭐할지 보고 있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알았어 뭐야 쟤 서동이 아니야? 근데 뭐하는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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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큰일이~! 어?